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ㄹㄹㄹㄹ-LL- ㅍㅇㅓㅇ- ㅇㅓㅅㅇㅇㅓㅁㅇㅁㅇㅒㅏㅇㄹㅇ 어르가한... 폐골이다.. 침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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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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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격보다 좋다. 이중타격. 다리 타라 동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풀기. 또 풀기. 또 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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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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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스토커야 그냥 이도류 무감각 아니 이걸 줄거면 빨리 주지 아 그래도 넣어야지 흘려보내기 찾아야지 흘려보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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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어라 하네 와 퀴즈야 쓰름 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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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으세요 아씨 야 이렇게 나올거 같았으면은 집을 넣지 말걸 야 이거 못돌리나 아이 참 이거 좀 두개같이 보게 해주지 저열 넣고 드로우 넣자 좀 더 흠들네 능숙이 난가 순수가 난가 순수가 난가 어둠의 봄까지 있으니까 쌍끼 어속 능숙 하필 두개가 같이 나오냐 희귀 욕을 좀 주십쇼 하필 Dom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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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뭐야 가지 필요 없어서 꺼져요 아 가지가 왜 나와 에바드 천력의 천재 룬피가 지면 걸러야지 몸풀기로 알약으로 그 손실 막을까 아니면 그냥 재거나 하는 게 나은가 재거나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라 그래 핫낫 유불수재 누가 쉬울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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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이다 주판 마렵다 그래도 제거하는게 딱겠지 아닌가 주판인가 주판인가 제거인가 제거를 택하겠다 제거를 택하겠다 드루가 상당히 라벤드 아이씨 하나라도 좀 들어가지 그랬어 다 택하보냐고 아이씨 헉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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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으어억 으어억 힘은 쎈데 납소 가락하나 못돼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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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好吧 데 Aww 아 떠안 에허 불타는 조약이다 대로가 피로긴하겠지 아잇 잠깐만 아 나 방금 포션 먹을꼬 아잇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음 내 정신이 아니오 아잇 이것은 보스 크라카를 크라카 스톨 위장 크롬 기사 회생 아까 저거 지옥불을 걸고 여기서 기사를 먹었어야 했는데 기사 회생 마렵다 지불이 있으니까 기사를 걸러야 되나 기사가 있어야 기사가 있어야지 스톨 위장 크롬 기사 스톨 위장 크롬 기사 스톨 위장 크롬 기사 리도류 무관 간다 파리치이드 제발 음 다음 턴까지 넘어가는 게 낫겠지 파리치이드는 써야지 딜카드 남아있지 다 펴고되지 1개 2탄은 남겨놓고 몸풀 몸풀 한둘 조약 몸풀 한둘 공풀 공풀 한둘 한둘 타격으로 잡아주세요 타격으로 잡아주세요 뺨 턴 뭐 달라고 풍 너무 아 그날 무관광 남아있지? 한계 돌판을 나가있어 완벽하군 한 돌 능숙 한 돌 한 돌 능숙 한 돌 한 돌 능숙 한 돌 타격 수치스럽게 타격해 죽어라 이게 완벽한 타격이 아닐까 진정한 완타격 타격 타격 아우 살려주세요 님 님 님 님 님 님 으으 싫어 진짜 아멘 흥 으흠 아...이 정도면은.. 한계 돌파를 버려야겠지 아닌가? 나가있어? 아냐.. 버려 힘깎인다 몸풀기 몸풀기 이도리오 연타 연타 남아있냐? 안 남아있네 아키자 그러구나 이도리오 연타는 남겨나지 복제 푸션에다가 적었을 수 있겠네 짱시병 불조약도 있고 어퍼도 있고 쓸 수 있겠지 야 드로우 진짜 이렇게 몰아서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빨리 잡혔으면 좋은거지 좋은게 아닌가 좋은게 아닌가 좋은게 아닌거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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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갔어 내 무감각 야 무감각 갖고와 야 무감각 돌아이야 어디갔어 야 무감각 야 무감각 야 무감각 아랫도리에 감각이 없는 무, 감각이 없는 아이언 크레벨 야 무감각 한 장밖에 못 썼네 결국에 아 근사다 나 병요정 있어 아 기사 마렵다 기사 회생 추동 강어력 그만 올릴까? 이 도료로 불리면 태울 것 뿐인데 이 도료도 영포스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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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 없어 감각이 힘을 얻고 감각을 잃어버렸어